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9세 연태균 쟤는 그 형이잖아 그 태국에서 16년을 살았던가 저는 태국에서 17년간 살다가 음악하러 한국에 온다 아 워리값 봄슈 택나 봄 봄 아 봄 어우 잘생겼네요 또 이렇게 잘생긴 친구들이 많이 지원했네 그분 진짜 잘생겼더라고 외모 순위는요 사실 제가 2등이고요 1등은 이제 3학년의 염태균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나보다 조금 더 잘생겼네 아이돌 아니야? 아 이 사람 네잉컴퍼니 아이돌 네잉컴퍼니 윙컴퍼니 소속 19살 세그입니다 아 저기 지금 나와있는 사이퍼라는 저 친구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아이돌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100% 내 스타일인 랩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많이 했었는데 고등래퍼4가 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태균구 작곡을 본인이 직접 했다고? 네 자작비트 푸드슨까지 기대되는데 10살 강릉 탐 탐 탐 탐 탐 탐 탐 탐 탐 아저씨 좀 더 빨리 달려요 아저씨는 물어 도대체 어디 갈려고 가끔은 천사인데 어쩔 때 마녀로 될 수 있는 그녀를 만나러 가 I know, I know 우린 애초에 정상이 거풀이 아니야 적응이 아니다 싶어 먼텐도 고민이 아주 많데도 너 걱정하지 마 baby cause I know 넌 너무나 사랑해 So feel like I got that yes I'm coming from my mood so 아니다 그냥 다 됐어 이 모든 것은 너와 나를 위해 존재해 그러니 우린 너무 걱정 말자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난 누차 어린 나에게 맞지 않게 참 생각은 no 내 진심을 봤으니 너도 이제 맘 놓고 기댈 수 있어 이 모든 것은 너와 내가 적어놓은 꿈 I'm with you 참 생각 공기로 이 모든 것은 너와 내가 적어놓은 꿈 I need you 꼭 겨우져도 남들이서 나의 꿈 나쁘지 않은데? 잘하는데? 아 아 아 야 일단 너 왔지? 나 약간 그거 있거든? 이 전율 오면은 눈물 딱 흐르거든? 나 이제 약간 눈물 조금 뭉쳤어 염타이 그 눈물 레이더 아 눈물 레이더 아 그때 즙이 즙이 약간 고였어 약간 어 나는 진짜 역대급으로 좋은데? 뭔가 음악적으로 되게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비트도 자기가 만들었고 비트도 자기가 만들었고 가사도 재밌는 게 많았어 아저씨 뭐 좀 더 빨리요 뭐 이런 거 다 너무 재밌었어 맞아 맞아 딱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뭔가 예쁘잖아 아저씨 좀 더 가주세요 뭐 이런 느낌 40명 중에서는 음악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다 3 안에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잘하긴 했는데 3명 넘을 것 같은데 못됐어 나는 잘 못 느꼈어 염태균 군의 점수 254점입니다 아저씨 선호보다 나은데? 오 200대야 애들 되게 짜게 주는 건가 그러네 급식들이 냉철해 학생들이 준 점수를 보니까 저희랑은 또 다른 접근이라서 사실 그런 친구들 여럿 있었죠 3학년 1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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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이 또 고2한테 지면 안 되지 아아 진짜 아아 예상했지 못했어 애매한 느낌? 늦게한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자 3학년 1반 상대로 지목받았는데 다들 기분이 어떤지 아아 아아 저희는 사실 제일 묻기 싫은 팀이 여기였는데 6순위부터 접으자 6순위부터 고2,3도거든 얘네 너무 센 거 같아 나는 민우 학생 이 사람이 엄청 잘했어 얘네만 안 만나면 될 거 같아 저희 저희랑 하실래요? 저희랑 하실까요? 우리 진짜 만만해 보이나 보다 돌아가 돌아가 어 돌아가 당분간 고등학교 2학년 3반 어떤 기준으로 이 상대를 지목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그냥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케이 동생들이 형들한테 좀 어? 지금 못할 말일까 어? 아 죄송합니다 3학년 애들이 진짜 리얼로 표정이 안 좋아지는 그치 되게 감정적이야 자 3학년 1반 좀 얼굴 좀 풀어 니네 너무 열받았어 지금 그럼 지금 바로 고2 3조와 학년대학 사이퍼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포니 tam 요리에 Diaz 호니 시뜰 어떻게 할까 요 4번 나왔지 친할 달 덕분에 나는 더 성장 그냥 가만히 서 있지 마라 언제나 선빵 이 이기는 법이야 근데 알듯이 퇴근을 워낙 고집이 센 놈이야 인생은 쓰다지 그러면 설탕 아 다 썸먹어 got some money 알았어 butter please take me no worries my homies I know it 난 누구보다 더 hard workin' fre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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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싱그러워 그런 건 내일 해 don't call me on this weekend cause I need more 싸워지길 위 고! 나는 참 몰래 배틀 꽉 끼 널리 너와 난 둬야 하거든 너와 난 둬야 하거든 포기나 등신아 너가 날 어떻게 이겨 그것은 불필요한 고민 And even I was to got it For real? 깔끔했죠? 멜로디도 좋았어 멋있음이 배어있는 친구 힙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태균 너무 좋았고 태균 아까 어깨춤에 저는 반했어요 이거 전에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 탑5 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오늘 무대를 봤는데 이번에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일 기억에 남고 고2 노윤아 조입니다 열심히 고 레츠고 레츠고 워쌉 마이 브루스 비쥬얼 강력해요 야 세다 여기 세요 어우 스타일들이 매점 뒤에 가면 딱 있는 아 저 노란 머리 세 명이 긴 머리가 비주얼로는 1등이야 기획사 사장과 연습생들 어허허 얜 이렇게 서 있으니까 훅을 빠르게 한번 짜봅시다 약간 우리스러운 뉘앙스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노란 머리 세 명이고 뭐 검은 머리 한 개니까 뭐 노란 머리 세 명이고 뭐 검은 머리 한 개니까 뭐 어허 훅을 짜야 되는데 잘 생활 안 나서 오래 걸려가지고 첫 번째로 짜는 훅이거든 근데 이게 너가 말한 키워드가 있어 포 하 룩이 위 플라이 노란 머리 세 꽈진 안 검은색 멀리여도 너는 환영 너의 이 견덕은 절대 안 반영 어 전 플로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꽂혀요 오 좋은데? 어 훅을 태균이가 잘 짰는데 그게 가사가 조금 어려웠다고 해야 되나 살짝 빡쓸 것 같은데 근데 외우는 게 훅 빨리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x2 파티 your night 안녕하세요x2 안녕하세요x2 소티티 하고 있었네 네 이거 이거 왜 올랐네 근데 찰져가지고 찰져? 네 G.O.T.T.가 친구들한테 선택받았다는 게 되게 기분 좋고 일단 싹 한번 봐야 되겠는데 들어볼까요? 지대된다 어 오케이 훅은 누가 짰지? 태균 태균이가 짰어? 훅 좋은데? 응 훅도 좋고 훅 할 때는 일단 좀 자신감 있게 하는 게 낫겠다 지금은 가사 숙지가 덜 돼가지고 조금 약간 엉성한데 이거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훅이 숙지가 조금 안 된 상태였어요 괜찮을까? 약간 좀 걱정을 했죠 이거는 진짜 약간 여유롭게 쫄지 마 이 노래는 그냥 계속 놀아 계속 그냥 알겠죠? 네 훅 까먹으면 라인만 해 안 돼 까먹을 생각 하지 마 이거 전부 다 외워야 돼 한 번 더 합시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DJ Hollyship drop it like it's hot DJ Hollyship drop it like it's hot 누구켠ui 굵을 찾아서 이렇게 잘하나요? 맛보진 성공의 택, 보나면 전부 다 택 특혜는 없어 난 패배, 또 택해, check everything It's P5, 끼깍, 이 낙을 차렸대 식탁 집합에 난상 올라가 비싸, sweet sign 못먹은 고기를 식한 진작, hip-hop, 일쌍, 피싹 미친 듯 거기 힘들어, I wanna see something inside 뭘 물어, 퇴근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면 넌 그냥 그이 닥치고 뭔 말 말일래 뭔가 화를 해, I'm trying to do something you never know Rain ever know, I came here, 니가 뭘 말하던 간에 나는 계속 움직여 왔고 계속해서 여기 왔지 I'm just trying to do something, 니가 모르는 것을 나는 계속 가지, let me show you something you never know 나는 계속해서 왔어, 계속 말해, don't know, so rain ever know, something you never know, came over to 4, how, who, kill me, fly, 노란 머리 색하지 나, one, black, 머리여던 너는 환영, 너를 담겨, 너를 담겨, 환영, 너를 담겨, 환영, I'm coming soon, 여전히 피를 닦아도 감정 없어진 걸 빼고 It's blowing, it's flipping, 저런 코운, 내 팀, 이 도시에서 온 피패 I'm alone, let me think I don't like others be back, see, it's come true, 이겐 내 게임, 첫 고수 바랄래, 웃음 첫 걸음 바랄, 또 큰 놈들의 야망, 밑바락에 쏟아봐, come on, leave it like a monster boner, shooting the affection, 어디까지 가는 친구지, 여기다 먹어버려, 빛같이, get on, miss, 내 걸로, 피 안 보여, 내 건 지랏시, 큰 놈들의 야망, 밑바락에 쏟아봐, come on, leave it like a monster boner, shooting the affection, right? 그래서, we all stackin' from the gang, though, so freaking me ready, that again, though, right? So worden now, playin' freaking on the heart, though, I'm gonna do the-get-like-to I'll freaking pack,ogrammedies, not-win, Arab and you picked, wonhandle, stop locaówmymy contents, Institut겼어 breakdown in, 책임가가 지어씨 app, see, for 저희 beams as well, Look, just are my swoop, tell me what to see, me too, intern tragédial, We are他們, saying that I can shield, at the bottom here, we is a 스타, we are a se tiered of them, and our proposes, instead we will act on the table, we have zoe, we will act on the table, too, so it wants to be changed. 운이 이미 너무 많아 전부 입을 채웠죠 여기들은 이미 무고 너무 잘한 수업죠 말한 말인가 저녁 빛이 갚은 세상죠 포! 감사합니다 이번 무대는 패기롭게 시작을 했으나 처음 훅에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맞죠? 넵 훅이 이제 우리 아까 멘토링 할 때도 숙지가 잘 안 된 상태였는데 훅에서 틀리다 보니까 멘탈을 잡기 힘들어진 거지 훅이 제일 단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훅이 진짜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무대가 시작되고 한 4마디? 어? 했는데 그 뒤로부터 어? 우리 유나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걸 또 끝까지 다 해냈어 첫 4마디에서 그냥 끝났어 사실 첫 4마디여서 이제 되게 멋있었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되게 잘해준 것 같아요 랩을 깔끔하게 되게 타이트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비트는 정글과도 같아서 래퍼들이 50명이 있으면 한 47명 정도는 죽는 비트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힘들죠 놀랐던 거는 이제 종민 군 그렇게 랩을 달리면서 재미를 주기란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태균 군 중간부터 다 날린 거 아세요? 근데 그걸 프리스타일로 되게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근데 요번에는 프리스타일인 게 좀 저한테 들렸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라는 가사가 나오는 순간 프리스타일일 가능성이 많죠 나는 계속 움직여 왔고 계속해서 여기 왔지 나는 계속 가질래 나는 계속해서 왔어 그래도 무대를 망치지 않고 끝까지 만든 거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각 팀의 멘토분들은 이 무대에 대한 점수를 매겨주셔야 하는데요 팀당 최대 100점까지 가능합니다 어 근데 진짜 어렵네 나쁘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핫하진 않아 내 기준에서는 한 8에서 7 사이인데 앞자리가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였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고2 노효아 조가 받은 최고 점수는 85점입니다 바로 이어서 최저 점수는 78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장 노효아 학생 현재 공개된 최고점 최저점 결과 어떤가요? 제가 준비한 거 다 못 보여 드린 거 같아서 너무 아쉽고 그래도 성공적으로 맞힌 거 같아서 네 괜찮습니다 많이 아쉬운 거 같아요 네 많이 아쉬워요 멘토들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위로 하위 4개조는 조별로 2명씩 탈락하게 됩니다 이제 탈락자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입니다 총점 326점을 받은 고2 노효아 조는 무대 앞으로 놔주세요 고2 노효아 조의 첫 번째 탈락자입니다 3학년 이예찬 군입니다 이예찬 군입니다 이예찬 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탈락자는 아 너무 아쉽긴 한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큰 교훈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